공병호 TV의 공병호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조국 씨의 발언을 지금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도저히 종잡을 수 없도록 전부가 거짓마로 채색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조국 씨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몸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데 조국 씨는 특별한 그런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신체적 어떤 반응 같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 그가 어떤 특별한 정신적인 특성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일종의 심리적인 또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특별함을 갖춘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실족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과 자기 성찰 영역입니다 요즘에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 양반이 적임자다라고 생각해서 청와대가 접근하게 되면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성찰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그 자리의 적임자인지 또 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건지 이런 부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따라서 장관직을 권유받더라도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는 대체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흠결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마 사람들이 자리를 거부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국 씨한테도 있었습니다 조국 씨도 자기 성찰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월 5일 무렵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한참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떠올랐을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메신지를, 비밀메신지를 통해 가지고 한 1200자 되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지만 세 가지를 되게 해명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 학교 폭력 사건의 갑질 논란에 관한 해명 그리고 사학재벌 논란에 관한 해명 이 세 가지 해명을 여당 위원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열리면 이 세 가지 점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또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저를 옹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국은 논문 표절과 사학재벌 문제만 무난히 해결되면 자신이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중에 그뿐만 아니고 조국의 처가 되는 정경심 씨가 사학재벌이라고 소문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메신지를 통해서 배우자가 사학재벌이 아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부친은 퇴역군인이고 배우자의 처남은 회사원으로 사학재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국 시유가 평범한 보통 사람들하고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그 역시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성찰 능력 자신의 약점과 흠결과 장점을 변변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직을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부정 입학과 관련된 사안이 세상 아래에서 행해졌지만 그것이 끝까지 감춰질 것으로 확신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국이 놓쳤던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많은 그런 추락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죠 세상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변과 사회를 좀 우습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큰 좌절이나 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면 뭐든 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과 반대편에 좀 자신의 지능도 떨어지고 학불도 떨어지고 그 다음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일단 조심히 몸에 배여 있죠 조심하는 것 세상 사례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의 처신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처신이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똑똑하면서도 실패 없이 성승장구해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해왔기 때문에 아주 세상을 그냥 가볍게 무심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관찰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수례사건, 뇌물을 받아 가지고 낭만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자신의 권한을 휘두르다가 또 사건에 연루돼서 낭만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조국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란 것은 저 양반이 큰 어려움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척척 이루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조국시는 펀드의 투자 초기 단계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물증으로 증명이 돼야겠습니다만 물증에 관계없이 저는 심정으로 조국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모든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 가운데서도 거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공식적으로 재산 등록 상태에 만들어진 재산 가운데서도 2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계획을 투자하는데 부부가 협의해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펀드를 만드는 과정도 그랬지만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책사업 관련된 분야의 펀드 투자가 이루어진 것 이런 것은 조국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그런 의욕이 사실일 거로 봅니다 따라서 그런 조국과족과 관련된 비리사건의 많은 부분에 부인과 함께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가 오판한 것은 다 덮일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우습게 봤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를 이 정도로 벌려놨다면 청문회를 요구한 자리에 대해서 요청이 오더라도 아마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성찰 능력이 있었다면 청문회를 요구한 자리를 멀리했어야 된다고 본 거죠 아쉬운 것은 그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수건을 던질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자신 뿐만 아니고 부인 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 모두 다 공경에 차는 딱한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가 또 별도로 세상에 요즘에 많이 시중에 흘러다니는 큰 업무 속에서의 조국이란 사람이 수행해야 될 역할 때문에 그가 그만두기를 바라더라도 도저히 그는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똑똑한 사람들이 대체로 범하는 그런 실수의 영역 가운데 하나에 그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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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